뒤로 해야 할 것 같고요. 다음에 또 멋지게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전국트로토가스 예수님협회협회 가로 우승꽃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. 가수님들 나와주세요. 자 나와주세요. 우승꽃으로 마감하겠습니다.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시상에서 제일 예쁜 꽃 사랑의 우승꽃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한 우승꽃 여기로 볼까요? 랄랄랄랄라 아름다운 꽃 당신에게 주고 싶은 사랑의 선물 매일 아침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우승꽃 띄워 이런 해가 정권에서 살게 어렵다 네 군포시민과 함께 이렇게 한 시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옆에 우리 가수님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부 MC 고윤영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3부 MC 장혜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객님 저는 고객님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웃는 꽃 피워 행복한 정원에서 살려 하려 한다 마음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당신에게 주고 싶은 사랑의 선물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웃는 꽃 피워 행복한 정원에서 살려 하려 한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웃는 꽃 피워 행복한 정원에서 살게 하려 한다 살게 하려 한다 경제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